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밤의 유미가 힌트 주러 출근했어요 화밤은 저의 평생 직장이야 자 힌트 갑니다 화밤에 1년 365일 출근할 거야 행운 여정 힌트 주러 출근할 거야 힌트 다 줄 거야 잘 들어봐요 오늘은 1세트로 다닌 요정 감성 트롯퀸이야 남녀노소 모두 사로잡는 사이다 가창력이야 연예계 대표 슈퍼만 사둔 아이콘 주인공이야 트로또 100점 육아도 100점 두 마리 토끼 다 잡아 화밤에 1년 365일 출근할 거야 행운 여정 힌트 주러 출근할 거야 힌트 또 줄 거야 다음에 봐요 여정 힌트 주러 출근할 거야 감사합니다.